국회의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인데요 이건 입법고시에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작용으로 법률을 만들었는데 법률이 나중에 위험판다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에 집행행위가 있을 때 집행행위로서 처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처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위험법령을 정의한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을 만든 국회의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국회는 입법재량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법성과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봤어요 그 이론적 가능성 자체를 아시면 됩니다 여기는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회의 처분 자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제기하면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이 처분을 행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공무원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위법성이 명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이 법률 자체에 의해서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국회에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여러분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기록형으로 볼 때 국회 손해배상 청구하면 피곤은 누가 돼요?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법원에다 만약에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피곤은 누가 돼요?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다만 소송 수행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 등이 하게 돼 있죠 법률에 의하면 여기서 키워둔 헌법문원에 명백히 위발됨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했을 때만 위법성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여지는 인정했지만 실제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입법 부작위로 인한 이건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는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지만 타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은 요경입니다 교수님의 연계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보이시고 이야기도 하고 최상ушки 그래서